다음 뉴스 보죠. 어제 또 주요한 뉴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가 7년 만에 인공임신중절, 우리 흔히 낙태라고 표현하는 낙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꼴로 낙태를 경험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찬반논쟁이 워낙 뜨겁고 또 헌법소원 관련 이야기를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 실태조사 결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 실태조사를 보면 실제 임신했던 여성 중에 10명 중 2명꼴이 낙태 경험이 있고요. 그 이유도 조금 순위별로 나왔는데 학업하고 직장,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낙태한 것이다. 그게 1순위였고요. 경제 사정상 양육이 어려워서가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낙태 건수가 2017년 기준 5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낙태율을 따지면 4.8%인데 이게 또 해외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우리나라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불법이죠. 예를 들어 유전적 장애가 발견된다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엄마가 조금 많이 아플 것 같다. 이러면 예외적으로 허용은 하지만 엄격하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낙태율이 사실 되게 많이 낮게 나오거든요. 이 수치도 사실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말하자면 지금 이 낙태, 임신 중절 수술을 범죄로 규정한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헌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그전에도 또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7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법대로 해야 한다. 네, 태아의 그러니까 형사처벌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가운데 싸웠던 건데 지금 현재 다시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보도했는데요. 4월 11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경향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4월 11일에 특별기를 잡아서 선거할 것이다 이런 추측까지 내놨습니다. 네, 관련된 관심사. 이게 사실은 시대가 바뀌면서 법적인 어떤 가치들도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